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메리 캐서린 백스터 지옥 간증 예수님과 함께 지옥을 여행하는 동안 나는 슬픔과 근심과 눈물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나는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심한 악취가 나고 도체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산과 동굴은 어둠의 그림자로 덮여 있었습니다. 영혼들이 꺼내줘 제발 꺼내달란 말이야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건가 여기에는 생명이 없어 그렇지만 죽을 수도 없어 살려줘 제발 살려줘 하며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산마루 부근에서 큰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죽은 자들의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있었는데 수많은 해골들이 불에 타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죽여줘 제발 죽게 해달라고 그들을 지나칠 때 허다한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아무도 우리를 경고하지 않았지 이렇게 끔찍한 곳에 있다고 왜 말해주지 않은 거야 알았더라면 주님을 택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지는 않았을 거야 그리스도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안타까움과 깊은 연민이 일어났습니다. 후회와 슬픔과 근심에 찬 비명을 들으며 나는 지쳐갔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캐서린 이 모든 것이 보이느냐 그분이 손을 한번 흔드시자 연기와 안개가 걷히고 수많은 해골들이 불에 타며 아우성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죽여줘 제발 죽여달란 말이야 죽을 수도 없어 죽고 싶지만 죽을 수가 없어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 저들을 내보내주세요 제발 저들에게 살갓뼈를 주셔서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감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늦었다. 이것은 그들의 육신이 저지른 죄를 내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것이다. 나는 사탄의 일을 멸하러 왔고 사람들은 사탄이 어떻게 속이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 조주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가늠하고 음행하고 주술과 사술을 행하고 있다.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관한 교육과 법과 규칙이 있고 회개가 바로 그 열쇠다. 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내게 용서를 구하라고 전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그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매우 단호하면서도 몹시 슬퍼 보였습니다. 나는 그분의 가슴에 기대해 울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모습으로 있었던 가닥에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현듯 집에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엄마예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여기 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기쁜 국률과 큰 사랑으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지옥의 고통의 깊이와 종들을 내게 보여주고 있다. 땅에 있는 나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물론 많은 이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어떤 지도자들은 지옥에 존재하지 않으니 마음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어느 누구도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 아버지는 의회의 재판장이시며 고루간 재판장이시다. 성경은 회개와 진리의 지식에 이른 후 육체의 질을 포마하지 말라고 말씀한다. 히브리스 10장 26절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나의 말은 세서토록 무궁하다. 이들은 너무 늦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그들의 말에 기 기울였으면 한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영원한 주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질을 해기한 후 하나님을 위해 살면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거대한 해골 무더기 끝자락에 꽤 높은 곳에서 다시 불꽃이 치솟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골들은 불에 타면서 비명을 지르고 이를 갈았습니다. 해골들마다 썩은 살점 같은 것이 자라나면 불꽃이 그것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뼈가 마르면 벌레가 기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놀랐습니다. 나는 시퍼끈 눈에 석탄처럼 피부가 까만 귀신들을 보았습니다. 머리에는 뿔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날개에 눈 구더기가 들끓었습니다. 말랄 수 없는 악취가 났는데 시체에 썩은 냄새 같기도 하고 시궁창 냄새나 분노 냄새, 기름 타는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나는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다. 나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생각했다. 너무나 많은 조작과 죄악, 그리고 죽음이 있다. 세상에 내 말을 들을까? 행악하며 하나님의 거절한 이들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나 할까? 세상에는 많은 이론들과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한 가지만 말하거나 진리 아닌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깨어나라, 깨어라. 하나님의 남정과 여정들아 만날 만할 때에 주님을 찾아라.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 내게 돌아오라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라. 사탄의 속임수 사탄은 죽기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천천히도 괜찮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 덫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면 지금 당장 아류와 같이 기도드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후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당신은 지금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과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의지하여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아버지께 구합니다. 저를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오늘부터 아버지를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죽여줘 죽고 싶지만 죽을 수가 없어 불타오르는 불구덩이에서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는 세상에서 육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옥에 가지 않는 이웃세는 회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말하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짓고 있다면 불타오르는 지옥에 빠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히보리서 10장 26절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아멘 메리 캐서린 백스터 지옥 간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기였습니다.